지금 이 순간을 기다렸다 SK와이버스 팬들을 위해 잡은 이 몬스터 강윤희! 나와라! 팬들을 위해 상큼베저 공격! 이런 팬들의 마음을 돌녹였어 다시 두번째 공격합니다 두필싹의 애교 공격! 좋았어! 성공이야! 수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분명이요 분명이요? 극끝이 잘 드시는데 좋아하는 술은? 잘한다 댄스 갑니다 어떻게 해요? 출발! 원, 투, 쓰리, 포! 좋아하는 이상형 포근하고 다정한 남자 정영석, 김우중 하나, 둘, 셋! 김우중! 팬들을 위한 춤 갑니다 원, 투, 쓰리, 포! 좋아요! 좋아요! 하... 좋습니다! 무릎이 조금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네 혹시 열정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즐거우니까 팬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즐겁고요 뻔한 대답이지만 진짜 그래요 이거 거짓말 탐지게 된다 이거 자신있어 자, 그럼 다음! 몸매의 빛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잘 먹고요 잘 자고요 잘 뛰면 돼요 딱히 저는 운동을 안 해서 그냥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마시고 음... 그러면 돼요 치어링 중에서 이런 내가 최고다!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자, 다시 어... 배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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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지금부터 청문회 시간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솔직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뻥치지 마세요 남자친구는 있습니까? 있다! 있다? 자, 과연? 앗! 앗! 아, 남친구 있습니까? 아, 남친구 있습니까? 어... 그럼 남친구가 어딨는데 누구예요? 다시 한 번! 있다, 없다! notions 없었습니다 오... 이기게 똑똑하네 똑똑하네 SK 와이보다 시기 리더 중에서 나보다 이쁜 사람이 있다, 없다! 선택은 어렵다 있다 이따 과연?! 이러면 진실인 거 아니야? 네 아, esta 있다, 없다 선택은 이따가 뻥힐지 아닌지 갑니다 오오오오 진실? 아 잠시만 팬들에게 역시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해주실 수 있나요? 많이 항상 희뽀해주시고 찾아와주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할게요 진실 어떻게 돌 기를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열심히 할게요 이거 뻥이었나 봐 뭐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